부산의 한 배달 전문 업소. 기름때가 낀 선반마다 음식 찌꺼기로 가득합니다. 조리기구는 녹슬었고 도마는 아예 곰팡이 투성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지만 업주는 대려 깨끗하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또 다른 배달 전문 업소.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것처럼 소스통마다 찌꺼기가 눌어붙었습니다. 수세미는 쓰레기통 옆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매일 쓰는 식재료 보관 상태도 엉망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부산특별사법경찰관이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조리기구의 심각한 위생불량 7건 등 총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한 6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감사합니다.